사주가 인기 사주네 인기 사주 응? 인기 사주네 결혼하셨죠? 네 응 마음대로 다 얘기해도 돼요? 네 사주라는 거는요 천성은 내 성격, 성향 사주는 본인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점포를 오시는 거거든요 사주에 남자가 많아요 사주에 남자가 잘 꼬여요 남자가 잘 꼬이고 또 모르겠어요 천성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남자가 잘 꼬여도 이렇게 본인이 물론 가릴 건 가리겠지만은 남자가 잘 꼬여요 말씀하세요 네? 본인도 사주상은 이렇게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내한테 좀 맞는 사람이며 내가 원하는 사람이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아무나 다 막 너주의들 아무나 다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했지만은 도의적으로 보면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왜 도의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우리 기준님을 보시면 사주는 그렇다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생각하고 변하고 나랑 맞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이상형 뭐 이런 쪽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뭐가 오면 본인도 받아들인다는 사주가 그렇다는 사주가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일부정사 하기가 힘든 사주 그 말 뜻은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녀야 돼. 본인이 바람둥이 라는 말은 아니라 사주 자체는 그렇다.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을 얻고 육아하고 있어요. 육아하고 있어요. 이사 언제 하셨어요. 작년 6월 25일이요. 멀리서 멀리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사요. 부산하면서 부산으로 이사는 잘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동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앞으로 부산에서 계속 지방이 안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보기엔 부산하고 안 맞아요. 뭐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안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는 북쪽 방향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게 내가 마음도 편하고 내가 할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본인은 돌아오는 게 뭐냐면 집안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밖에 있으면 구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시비 망신 이 세 박자와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사주상에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육아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집에서 살리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남편이 능력이 있고 남편이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살리만 하고 신랑이 벌어온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박복한 사주 팔자로 해서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집에도 터의 기운이 있고 밖에 일하는 곳 때도 터의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과 본인의 사주를 맞춰봤을 때 밖에 터 기운이 본인하고 더 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보다는 밖에 나가면 더 웃음이 많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만 계속 있으면 본인은 앞으로도 우울죠.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우울죠. 괜히 우울해지고 내가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닌데도 뭔가 모르게 조금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일부 종사가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저 때문이 아니고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 사람들은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는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본인의 사주는 일부 종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사람을 만나겠죠. 너무 반응 중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을 알면 옆을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지금 그냥 이렇게 딱 떠 있으니까. 그냥 뭐 지금도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제2의 출발 안정적인 이렇게 뭐 가정이사야 되고 남편이사야 된다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애들 아빠 노릇, 가정노릇 하면서 혼자서 밖에서 친구처럼 애인처럼 만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이상 거기 지나쳐 가지고 남편 2부 종사가 또 안 됩니다. 밖에서 만나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만난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좋아 바람도 안 피우고. 근데 막상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 아니라 먼 이유 때문이라도 또 틀어져요. 제 사주가 그래서 뭔가요? 본인이 남편이 있었고 자식이 있다고는 하지만은요. 사주상에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사주상이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좋아서 결혼하고 애를 놓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가는 데 고력을 맞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서 내 일을 해가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육아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육아만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본인은 사주에 주특기가 없어요. 네. 잘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네. 잘하는 게 없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주상에 내가 영업상업이라는 그 기운은 있거든요. 내 장사. 내 사업.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내 사업 내 장사도 45부터 들어와요. 네. 그럼 그전에는 좀 뭔가 충분히. 그전에는 이제 내가 뭐. 뭐. 예를 들어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끄리라면 내가 뭐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직종에 상관없이. 아니면 내가 마음 다 쓸 이후부터 내가 무슨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커피숍을 할 것 같으면. 그에 관련된 걸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면. 그 전에 하면은 고력이 심해요. 마음이 떠요. 꾸준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이 내가 장소를 잘못 들어왔나. 또 옮겨 볼까. 힘들어요. 45살 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 더 궁금한 거는요. 그러면 뭐. 남자의 어떤 궁합은 볼 필요가 없겠네요. 본인한테야말로 정말 궁합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궁합이라는 거는. 내가 이 남자하고 궁합도 맞고. 뭐 다 좋고 이러면 연애하다가 같이 또 결혼하고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본인은. 궁합이 좋고 뭘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막상 결혼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뭔가의 이유 때문이라도. 또 각자의 길을 또. 가요. 슬픈 사진이에요. 여자로서는 그렇죠. 어저께 보면.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처음 결혼해 하고. 거기 끝까지. 이렇게 일부 종사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도 않고. 남편 사랑도 받고. 자식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네. 어려워. 정말.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안좋은 사주는 아니죠. 왜. 혼자서도 얼마든지 빛을 바라고. 살아가고. 내 일을 하면서. 사주에 금전원도 있고.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관제나. 이런 게 있나요. 네. 관제요. 제가 아까전에. 구슬시비 망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았거든요. 네. 관제도 그 뒤에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남자를 만나더라도. 유분함은 절대 안됩니다. 상관없이. 유분함은 관심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속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모른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님 소송이라는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금전거래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내년에 들어올 수 있다. 그. 그. 그래도. 어. 결혼을 안 하더라도. 응. 그냥 연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쭉 오래 갈 수 있는. 그건. 아. 저는 좀 안정적이고 싶거든요. 네. 안정적인 거는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응. 안정적인 결혼인데. 어디. 남자가. 예를 들어.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도. 본인하고. 결혼도 못하는데. 오랫동안 쭉 만날 수 있겠어요. 어. 정말 슬픈 얘기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사세요. 아. 내한테는 이런. 거늘이 되어 줄 만한 남편이. 앞으로 없구나. 어. 왜냐면요. 한 번 이혼하는 것도. 요즘 뭐 이혼이 그렇게 흉은 아니지만요. 한 번 이혼한 것도 그런데. 나중에 또 결혼해갖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처음은 그렇다고 하고. 사람들이든 가족들이든. 본인은 말을 들어주지만. 또 또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색안경을 끼거든요. 맞죠. 그것도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쓸데없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네요. 지금. 본인이 주위에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본인에 있는. 주위에 있는 남자는. 아무도 인연 아닙니다. 아. 어. 제가 이제. 어. 제 기운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잘 안된다거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 지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뭐. 본인 때문에 그래요. 음. 아무튼. 음. 뭔가 이제. 이혼도 하셨고. 뭔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준비해가고. 뭘 하려면. 가장 중심적인 거는. 남편 남자 이전에. 내 일을 가져야 돼요. 내 일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나마 본인이 관심 가는 걸 하세요. 아. 지금 관심 가는 걸. 장사를 하더라도. 음식 장사만 빼고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혹시 뭐. 요가 강사나.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댄스 뭐 이런. 그런 거 괜찮습니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어. 필라데스. 뭐. 무슨. 뭐. 밸리댄스. 어. 밸리댄스가. 아. 다 괜찮아요. 아. 그럼요. 음. 아무튼 본인의 혼자만의. 앞으로 살아가는 사주는. 기운이 안 좋다거나. 뭐가 안 좋다거나. 뭐가 안 풀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막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 문제 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이. 제가 좋아해서. 정착해야겠다. 싶으면. 다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본인은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여자로서는. 네. 하지만. 그걸 또 가지게 되면은. 본인의 일이 또 뭐가 안 된다고요. 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힘내시고요. 이제는 마음을 딱 잡고. 어. 오는 사람마다 하지 말고. 가는 사람 뭐. 붙잡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끌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만나더라도. 아. 이 사람. 나한테는 남편이 없다. 나는 가정을 절대 안 이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에 미쳐서 조금 사세요. 일에. 아. 아시겠죠. 배우는 거 열심히 하고. 그렇지. 일에 미쳐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사주기운은. 앞으로도 막힘이 없고 가기 때문에. 내가 배운 거. 내가 하는 거 만큼의 성과가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